오늘날 지금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네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그 어느 민족 국가들의 비교에서도 곡절이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선조 선배들이 꿋꿋이 앞으로 앞으로 나가며 만들어진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애정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선조 선배들이 걸어온 발자취인 역사 특히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해 더욱 눈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해 전인 2020년 3월 1일 유튜브 채널 커넥팅 링크를 개국하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이야기 역사와 우리들 간의 이야기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1919년 3일 독립만세운동 에서부터 1979년 11.6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추리고 추려 꼭 전달하고 싶은 역사적 사건들이나 인물들 에 대한 이야기들을 총 144편에 걸쳐서 가능한 시간 순서대로 전해드려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부터 광복 이후 한반도 를 38선으로 나누며 들어섰던 미소 군정기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며 출범하여 1960년 까지 무려 12년간 이어졌던 이승만 정권과 더불어 그 당시 몇 해 전까지 전 세계를 집어삼켰던 제2차 세계대전 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마치 우리 한반도 를 목적지 삼아 한쪽에서는 유럽 에서부터 중국 대륙을 거쳐 다른 한쪽에서는 태평양을 따라 일본 열도를 지나 우리 한민족을 향해 몰아 닥치면서 결국 오늘날까지도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남겼던 6.25 한국전쟁을 비롯해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이룩한 첫 번째 혁명 4.19 혁명과 그로부터 1년 후 다시 벌어진 5.16 군사정변을 통해 1979년 11.6까지 무려 18년 동안 이어졌던 박정희 체제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걸어온 수많은 구비구비들과 그 속에서 각자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수많은 인물들까지 고작 10분 남짓 한 컨텐츠 144편에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실감하는 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11.6 이후 이어졌던 전시 노시 정권과 그 이후 우리 현대사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저희가 이미 한 번 전해드린 일제강점기 미소군정기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이렇게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것이기에 저희 커넥팅 링크에서는 새로운 소통창고 커넥팅북스를 통해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면서 꼭 한 번 쯤은 경험했으면 하는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저희의 통찰 깊이와는 비교도 안 될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역사의 순간순간들과 지금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커넥팅 링크의 새로운 소통창고 커넥팅북스의 시작을 여는 작품은 18년 동안 이어온 박정희 체제를 마감하게끔 한 1979년 11.6으로부터 정확히 70년 세월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1909년 10월 26일 먼 타국 하얼빈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순간들과 그 당시 인물들을 바탕으로 작가 김은희 지필하고 2022년 문학동네를 통해 출판한 장편소설 하얼빈입니다. 김은희 작품 하얼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 꼭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할 부분은 이 장편소설에 담긴 내용을 결코 실제 역사로 차고하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역사에 대한 사료들과 각종 자료들로는 쉽게 닿을 수 없는 당시 시대상과 분위기 그리고 안중근이라는 위인의 심정과 내면의 흐름 등을 작가 김은희의 통찰과 필력을 통해서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일 뿐더러 실제 역사적 사실과 허구 여부를 떠나 하얼빈이라는 명작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기에 커넥팅북스의 시작을 여는 작품으로 선정했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안중근의 빛나는 청춘을 소설로 써보려는 것은 안중근의 빛나는 청춘을 소설로 쓰는 것이 오래된 소망이었다고 밝힌 작가 김은희는 영웅 안중근보다도 인간 안중근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당시 서른 남짓의 청년 안중근이 가지고 있던 결기에 대한 순수성에 더욱 주목하며 누구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1909년 10월 26일 거사보다는 그 전과 후에 한결같이 이어졌던 그의 결심과 태도에 더욱 집중하여 하얼빈역이라는 역사적인 장소를 중심으로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기마려의 동선을 따라 이들과 이들을 둘러싼 당시 주변의 풍경 그리고 뼈아픈 우리 역사적 처지까지 너무나도 생생하고 담담하게 그래서 더 뼈를 맞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힘있게 풀어냈습니다. 소설 하얼빈은 주요인물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안중근의 부인 기마려와 신부 빌렘과 미텔 등을 장마다 번갈아 서술하며 마치 영화처럼 속도감있게 내용이 전개되는데 1910년 한일병탄 직전 너무나도 무기력했던 우리 조선의 처지를 비정할 정도로 간결한 문체를 통해 담담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작품이 시작됩니다. 기문의 필력을 통해 책을 채 몇 장 넘기지 않아도 눈앞에서 생생하게 영상을 바로 보는 것처럼 그려지는 1908년 당시 이미 조선 황실을 발 아래 두고 이란과 미묘한 심리전을 펼치며 너무나 천하태평한 이토 히로부미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자식을 보고도 기쁨이나 벅참보다는 걱정과 슬픔에 잠겨야 했던 안중근의 대조된 모습 속에서 1905년 을사늑약에 1907년 정미칠늑약 체결 후이자 1910년 경술국지 직전 양국의 상황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 선조들이 느꼈을 불안감과 일본인들이 느끼고 있었을 법한 우월감까지 간접 체험하며 서슴없이 휘둘러졌던 일제의 폭력과 야만 앞에서 속절없이 국권을 피탈당했던 역사적 사실을 훨씬 더 실감나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토를 어떻게 해서든지 눌러야 한다는 의협심을 몸속에 넓게 퍼져 어찌할 수 없는 골병처럼 여기는 것이 언제부터였을지도 몰랐던 시간들 속에서 당시 이토의 사진을 접하자 순간 벼락을 맞은 것처럼 시야가 터지며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명쾌해졌을 순간까지 점점 더 확고해지는 결심을 가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안중근과 조선을 넘어 중국까지 굴복시키고 더욱 승승장구하며 안중근이라는 존재는 알지도 못한 채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조선의 바다를 지나 중국 대령까지 이동하는 이토 히로부미의 모습 속에서 1909년 10월 26일 이 둘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마주할 하월 빈역을 향해 시간과 장소가 변할수록 묘한 긴장감이 조성되는데 이러한 긴장감은 안중근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서 우덕순과 나누는 몇 마디 안 되는 대화에 청일전쟁 중에 일제가 자행했던 여순 대학살과 러일 전쟁이라는 이토 히로부미가 모두 관여한 역사적 사실들까지 버무려지며 안중근이 생각하는 동양평화와 이토 히로부미가 주장하는 동양평화가 충돌하면서 더욱 고조됩니다 안중근과 우덕순이 하월빈에 도착해서 한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건 동지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브로맨스와 안중근의 부인 김하려가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이 있는 하월빈을 향할 때 애달픔 마저도 김은 특유의 하드보일드한 문체로 풀어내면서 점점 더 고조되는 긴장감 속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당도할 날이 점점 더 다가오자 안중근과 우덕순은 각각 하월빈역과 체가구역을 담당하기로 하고 시간은 어느덧 1909년 10월 25일 밤에서 별전의 날인 1909년 10월 26일로 넘어갑니다 안중근의 귀에는 더 이상 주악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다시 러시아인들 틈새로 이토가 보였다 이토는 조준선 위에 올라와 있었다 오른손 검지손가락 둘째 마디가 방아쇠를 직후방으로 당겼다 손가락은 저절로 움직였다 가늠새 너머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이토의 모습이 꿈속처럼 보였다 하월빈역은 적막했다 러시아 헌병들이 안중근을 몸으로 덮쳤다 안중근은 외쳤다 책을 펴보기 전까지 제목만을 보고는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했던 1909년 10월 26일 하월빈역에서 벌어졌던 의거는 이렇게 단 몇 쪽에 걸쳐 짧지만 강렬하게 그려낸 반면에 이토 히로봄이 죽음 직후 일제의 조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보여줬던 안중근의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과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안중근 본인의 내면에서 수없이 일어났을 온갖 심상들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인 김아려 그리고 안중근의 어머니와 동생들 더 나아가 안중근과 각별한 사이였던 신부 빌렘까지 인간 안중근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30년이라는 삶을 살아오면서 맺어졌던 이들과의 관계성에 더욱 집중한 그를 보고는 안중근의 빛나는 청춘을 소설로 쓰는 것이 오래된 소망이었다는 작가 김은의 통찰과 필력에 다시 한번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바라봐왔던 의사 안중근 영웅 안중근으로는 일일이 헤아려 볼 수 없었던 인간 안중근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오랜 시간 두렵고 버거워했을 작가의 무게감마저 느끼며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우리 민족의 숙적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의거를 일으킨 위인이자 당시 나이만 서른에 처자식까지 있는 아비이자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장남으로서 오랜 시간 뜻을 세우고 무너뜨리기를 반복하며 고뇌했을 사람이면서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서는 우리 조선인들에게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만행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던 일제의 폭압에 분연히 일어나 그 누구보다 용기있게 맞서며 뜻을 이루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자신의 삶을 정리했을 인간 안중근을 그 어떤 자료들보다도 선명하고 생생하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물 제569 안중근의 유무 위국 헌신 군인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침은 군인의 본분이다 이 여덟 글자에 담긴 뜻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은 안중근의 의거 당시 나이 만설은 그의 삶은 짧았지만 그가 우리들에게 넘겨준 우리 민족의 긍지는 영원할 것이며 지금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가 목숨을 내던져 지키고자 했던 고국에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현 상황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